안녕하세요. 주식심하론 권미란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거래 절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용산구에서 신고가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 빌라 경매에 70명이 몰려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빌라 경매, 여러 경매 물건들 꼽히는데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나온 용산구 청파동 55제곱미터 지하 1층 빌라 물건이 감정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뛰어넘은 7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기업 투자 모멘텀으로 주목받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화성시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지난 2015년에 향후 10년 후에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꼽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카타르의 도하, 노르웨이의 베르겐, 트론헤임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화성시가 꼽혔었습니다. 화성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의 사업장과 공장이 있는 도시고요. 또 동탄 신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맥킨지의 예측 당시의 화성시의 인구가 60만 명이 최해되지가 않았는데 최근 늘어서는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 훌쩍 자라났고요. 또 실제로 경기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또 2022년 사회안전지수조사에서 경제활동점수 분야에서 서울시 강남구 세종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 화성시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화성시의 매력은 서울과 인접하면서 또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식시장도 한번 또 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삼성전자 6만원 선에서 고전, 이유와 전망은? 어제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와 1분기 실적 시즌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보충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1분기 실적 시즌 전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셨던 그 종목,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걸 좀 보니까 일단 1분기 매출액이 75조 823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70조 원,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70조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준인 1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14%가량 성장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은 많았습니다만 일단 1분기 실적은 이 부담을 뚫고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현재 6만 전자, 이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당장에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1개, 2개 분기 또는 반기 이상의 실적을 선행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선행적으로 움직인 건 아무래도 반도체의 가격을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움직였는데 최근에 주가를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주가 차별화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왜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차이가 날까? 하이닉스는 저점 부근이 아닌 반면 삼성전자는 왜 저점 부근이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나? 그 차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 차이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공통점은 당연히 D램, 랜드플래시, 메모리 업황에 실적이 연계된다는 거겠죠. 이 공통점을 제외하고 차이점인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M, 핸드폰 사업부, 그리고 CE, 가전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하이닉스와 가장 차별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분명 메모리 업황은 좋은 상황, 호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낼 만큼 불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메모리 사업부를 제외한, 반도체 사업부를 제외한 비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먼저 코스트 논란이 가장 지금 삼성전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 상황이나 게임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소비자와 신뢰도 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싼 대신에 그 회사의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높은 스펙을 내가 로열티로 구매하는 건데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로열티는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스트 논란으로 인해서 플래그십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S22 출시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공시지원금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잘 팔리는 핸드폰이라면 한 달 만에 이런 불법 지원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실구매가 하락은 당장의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저는 이 뉴스는 삼성전자의 다소 자존심을 구기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갤럭시 S22 FE의 미디어텍 대만 기업의 AP가 탑재된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황당한데요. 네, AP 그러니까 핸드폰의 두뇌죠. 이 AP를 만드는 전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1위가 컬컴, 스냅드래곤이죠. 2위가 미디어텍, 3위가 애플, 4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2위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대만 업체죠. 아무래도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P 성능보다 가격 대비해서 중저가에서 유리한 그런 AP였는데 최근에 차세대 제품인 디멘시티 9000을 발표했는데 이 디멘시티 9000 같은 경우에 스냅드래곤 대비해서 싱글 멀티코어 모드 상위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 미디어텍의 AP가 적합 이미지가 아닌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충분히 컬컴과 겨뤄볼 수 있는 위시까지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건 자사의 AP, 엑시노스가 아닌 대만 기업의 미디어텍을 채용한다는 것 기존에 중저가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라든가 이런 시리즈에는 미디어텍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은 대부분 미디어텍을 채용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모델의 이 컬컴 제품도 아닌 엑시노스 삼성의 제품도 아닌 대만의 중저가 제품을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갤럭시 핸드폰에 대한 또 브랜드도 안 좋은 영향이고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전을 IM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전을 동시에 지금 보여주는 그런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이 뉴스를 바라본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요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려고 하는 전략은 기존의 시스템 LSI,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는 설계 디자인을 모두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고객의 중요한 디자인이나 중요한 직장 제작권을 직접 받아서 생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설계도만 주면 이 제품만 주면 그들은 생산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도 TSMC처럼 퓨어 파운드리로 가려는 전략을 계속 취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수요율 문제 수요율 문제를 못 잡고 3나노, 4나노 대에서 생산성에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수익성도 안 좋아지는데 4사의 브랜드 제품 또한 성능까지 지금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는 하이닉스와 다르게 주가를 누르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소 제외하고도 수급적으로도 두 가지 불리할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고 있죠. 홍라희 전 미웅 관장께서 아무래도 이런 오버행이 있을 땐 매수자들은 조금 더 뒤로 늦추고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당기는 그런 매물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의 매도세가 거의 2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벤치마킹에 의한 조절인지 업황을 안 좋게 보는 건지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분명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리밸런싱과는 연계가 있는 그런 펀더멘탈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수급적으로도 더욱더 주가를 내리는 그런 약세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테리케인님께서 삼성전자가 6만 원대인 이유가 갤럭시 S22 때문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가 그 S22와 파운드리 결국에 IM과 파운드리,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내리누르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S22를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발열을 잡았다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나 혁신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꼼수처럼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해서 발열을 잡은 것처럼 한 것일 뿐이었다는 점에서 처음 배신감을 느꼈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만에 지금 갤럭시 S22 모델의 가격이 40만 원대까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오는 뉴스 보니까 0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짜 폰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그분은 그냥 애플 쪽으로 갈아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중화권에서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번 S22의 다소 실패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그리 크리티컬한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보다 중요한 건 과연 차기작을 내놓았을 때 이 차기작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 그리고 프리미엄은 내가 고가를 지불하고도 그 회사의 브랜드를 산다는 건데 과연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쟁사인 애플처럼 우상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심과 걱정이 많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IM과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고전하는 이슈라고 보셨던 갤럭시 S22 FE 모델에 미디어텍의 AP가 탑재됐다라는 거 미디어텍의 AP가 기존에는 갤럭시 A 모델에 채용되던 그런 AP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이폰의 SE 브랜드를 써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걸 사용하고 다시는 SE 모델을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함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AP 교체 이슈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지금 미국에서는 갤럭시 S22가 전작 대비해서 판매가 초기 3주 동안 전작 대비 6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일단 좀 판매는 호소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반려주식으로 노후부자들기님께서 삼성전자, 8만 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바라거나 욕심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7만 전자라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라고 왜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이 성장률이 둔화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이미 스마트폰이 다 대중화된 상황이고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성장이 다한 그런 시장이죠.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기존에 MS를 뺏기던 기업들 LG라든가 몇몇 유럽 업체들 노키아 이런 업체들 계속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중화권 업체들 오포, 비모, 샤오미, 화웨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중저가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샤오미의 레드미 같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를 굉장히 위협하고 성능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위협을 하고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 또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의 성장도 커졌고 경쟁도 심해졌고 가격이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진도 안 나오는 그리고 이걸 생산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파운드리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고민보다 삼성전자의 고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IM 사업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노트를 일시 중지시키고 폴더블을 단가를 높여서 팔 수 있는 폴더블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지금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잠깐 잠깐 그 이슈를 가져왔지만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IM 사업부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결책 중에 큰 역할을 당담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세경하이테크 지난주 그리고 케이치바텍, 파인테크닉스 모두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작년에 8월 정도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가 됐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7월 정도에 조금 빠르게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폴더블을 출시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8천만 대, 아니 아니 800만 대, 900만 대 정도 800만 대 정도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두 배 이상인 1,600만 대, 1,500만 대 정도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때문에 얼마나 완성도 있고 싼 가격에 높은 성능으로 이 폴더블을 출시해서 흥행을 이끌어낼 것인가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익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조금 더 세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 본다면 7월 이전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해 본다면 폴더블 출시했을 때 모멘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보다는 저는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굳이 꼽자라면 파인테크닉스를 꼽겠는데요. 일단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모두 폴더블에 힌지나 메탈 플레이트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도 들어가는데 우려했었던 이원화 이원화는 아직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올해 또한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솔벤더라는 것이거든요. 솔벤더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잘 잡고 보여주신다면 폴더블 나오기 전에 모멘터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시 삼성전자가 돌아간다면 지금 메모리어팡에서는 바텀을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3월 발표된 고정 D램의 현물가 D램의 현물가를 본다면 아무래도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 사태라든가 또는 공급 차질로 인해서 112% 상승을 했거든요. 또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D램은 살짝 빠지고 랜드는 크게 올랐지만 Q P 곱하기 Q죠. 배출액은 Q 같은 경우에는 3월 반도체 수출액이 YOY로 38% MOM로 26% 23개월 연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만 올라온다면 충분히 메모리어팡은 현재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일각 증권사에서는 4월, 5월부터 현물가격, 스팟 가격의 상승을 점치지만 충분히 하반기에는 스팟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평택 사공장 상공장 투자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오스틴 테일러의 파운드리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반기의 메모리어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바텀과 향후의 터너라운드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블의 얼마나 성과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파운드리 사업부의 미세공정의 수율이 얼마나 계산될 것인가 이 수율이 만들면 만들어낼수록 실적 악화가 아닌 만들면 만들어낼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한 번 수율을 잡으면 그 수율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걸 언제 잡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바닥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지도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52주 신저가에서 300원 덜 내려간 수준에서 300원 차이를 딱 앞두고 저점 찍고 일단은 6만 9천 원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지 의견 주시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모리어팡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고요. 하반기에 턴 아런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IAM 사업부의 갤럭시 S22가 바로 지금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M 사업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폴더블 모델 확인이 필요한데 이 또한 일러도 7월, 8월이거든요. 또한 바운드리어 사업부의 수요율 개선이 바로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 구간 그 공백 구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면 주식을 강하게 사겠지만 이걸 확인해보고 사려는 수요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대내 매크로 변수 또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자사주 그리고 주주 한원 정책을 강하게 펼치지 않는 이상 주가의 시간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더 여쭤볼 필요가 사실 없게 됐네요. 앞으로 외국인 기관 일단 외국인은 전체 우리나라 주식 보유한 비중이 30% 초반이라는 건 최근에 이거는 바닥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51% 정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외국인 이런 수급이라면 여기서는 사실 더 팔 이유가 있을까 매크로 변수를 일단 좀 봐야 되겠지만 악재가 많이 소화됐잖아요. 더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기금은 계속 팝니다. 이 수급이 언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이건 결국에 주주 환원 정책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이 같은 주가 부진 바로 IM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진입니다. 이러한 두 사업부의 결자 해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 IM 사업부에서는 폴더블폰 앞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가운데서 나올 폴더블폰에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잘 지켜보면서 일단 모멘텀 플레이를 폴더블폰 관련주를 통해서 7월 출시 이전에 좀 가능할 것이라는 점 알아봤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일단 가격이 돌아선다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의 중요한 변수로 이 세 가지 정도를 꼽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시죠. 주주총회 탐방 후기 IQ어 노바텍 네 3월 말 주주총회 시즌에 또 부지런히 또 방문들을 하셨네요. 이희권 지점장님께서 갔다 오신 두 기업 IQ어 노바텍 시장에 관심이 많은 섹터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 시즌 전망 어제 얘기 들어봤는데 그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주 실적 시즌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셨거든요. 제약바이오주와 배터리주의 현황에 대해서 일단 코멘트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 현금을 가진 기업과 빚 대출을 가진 사람 빚 대출을 가진 기업은 희비가 더욱더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성장성은 없지만 현금을 재워놓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수익도 커지고 있죠. 게다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돼서 싼 기업들이 매물로 나온다면 그런 기업들을 싸게 인수해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화양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재워놓은 현금으로 싸게 사업을 인수해서 본업도 잘하고 신사업도 잘하는 그런 기업이죠. 반면에 대출 빚이 많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더욱더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부담해야 되는 금리 대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최근에 바이오 시장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CBI, BW가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큰 먹거리였습니다. 증거사 입장에서 또는 VC 입장에서 몇몇 과할 정도로 이걸 발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거의 CBI 발행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리고 인건비는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 인건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서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없는데 회사가 쌓아놓은 현금을 거의 다 써먹은 상황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더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재무 부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루에 10%, 15%씩 공매도가 주가를 누다 보니 섹터 전체가 같이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임상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무 구조가 이제는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도매로 같이 취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모두 성장준을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준 중에서도 2차전지는 현재 돈이 쌓이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하지만 주가를 먼저 당긴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쌓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보다 더 수급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NG캠 생명과학이 임상 중단을 결정했는데 왜 중단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게 재무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상에 들어가는 건 고비용이죠. 고비용인데 이것 또한 회사의 투자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재무적으로 쪼들릴 때는 아무래도 작은 가능성에 크게 배틀하기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배터리, 바이오 둘 다 성장주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더 양호한 배터리 쪽의 흐름이 지금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각 섹터의 종목 가운데서 한 가지씩을 주주총회와 탐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큐어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임상 다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제품 출시 과정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이런 선행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성공하고 임상 다 통과하고 출시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 좀 잘 관찰해보는 거 바이오주의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큐어 주주총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주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을 첨부하겠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아이큐어의 전기주주총회 모두 다녀온 상황이고 전기주주총회 외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저한테 아이큐어가 만약 동사가 임상을 실패했다면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뷰를 바꿨습니다.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임상이 실패하지 않았죠. 제가 주주총회장에서 대표이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제가 언급 드릴게요. 국내 국내 최초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내폐질이라는 치매치료제를 먹는 약에서 부치는 약으로 임상 성공을 했고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 판매할 수 있는 국내 셀트리올이라는 대형 대기업에 4천억의 판매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탁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받았고요. 식약처에서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 상대방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께 주주총회장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그건 시장 상황도 있고 또한 IR이 제대로 안 돼서 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주가가 가장 똑똑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더라도 그건 주가가 가장 먼저 압니다. 숨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이러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시가총액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가총액만 올라갔다는 것은 몇 차례 시비 발행을 통해서 주주는 희석된 채 주가는 희석된 채 시가총액만 커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는 회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사는 이러한 임상 성공을 통해서 시비 발행 자금 조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리에 마친 자금 조달로 본업에 대부분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강남에 건물 하는 데 쓰셨고요. 그리고 기업들 쇼핑하는 데 쓰셨습니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표주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다른 주주분들도 환호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IQO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연구개발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3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되거든요.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금도 있고 들어온 현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본업과 상관없는 시비 발행 자금 조달은 해주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걸 주주들 앞에서 약속을 해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주사님께서 충분히 글을 인지하시고 약속을 해주신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면담을 통해서 3분기 매출 분명 셀티리온이 4분기에 각 약국의 치매치료제 도네페제 같은 경우는 먹는 약으로 한 해 2천억 국내에서만 팔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2조 이상 팔리고 있는 치매치료제 중에서 글로벌 1위 MS 75%에서 80% 차지하는 약입니다. 이걸 셀티리온이 4분기 1분기에 판매하더라도 IQ의 입장에서는 셀티리온에게 미리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본격적은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바이오 기업과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꿈으로 생각했던 임상이 성공을 해서 숫자로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상승이 아닌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저와 같이 질응답을 했던 최영권 대표이사께서는 대표이사를 내려오시고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취임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최영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패치제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십니다. 먹는 약을 그리고 재형 변경을 패치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 독보적이신 분이시고요. 이제는 경영에서 내려와서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런 임상을 성공한 DNA의 플랫폼업체인 IQR을 조금 더 본업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미국 3상 미국 3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해외 시장 국내보다 몇 배나 큰 해외 시장에서도 임상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문제이지 그리고 자금 조달이 없다라는 바텀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 내년을 보고 저가 매수할 구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IQ의 주가를 보시면 일단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죠. 올해 하락세는 한 20% 정도 나타났고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한 6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한 국내 최초의 치매치료 패치제 출시라는 모멘텀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동안 기대감을 언제 반영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추세를 그려온 게 사실인데요. 다만 지난달 이번달 바닥을 확인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분기 3분기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찍힐 걸로 예상을 해주셨고 셀트리온 쪽에서 국내 치매 패치제 IQR 패치제를 독점 판매하게 되면서 이미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찍히는 실적 매출 영업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턴어라운드는 아니고요.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미 약가 산정도 끝났고 공급 계약도 맺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흑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1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되진 않죠. 1분기만에 그래서 YOY로 흑자 전환은 내년에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보다 더 모멘텀으로 가져갈 만한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셀트리온과의 계약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유통만을 계약이 된 겁니다. 만약 IQR가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을 들어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통망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망을 셀트리온이랑 체결을 하든 다른 글로벌 빅파마랑 체결을 하든 그 유통망 체결 자체가 또한 매출의 가시성을 당겨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 터너라운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 그리고 터너라운드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바이오텍 중에서 실적이 터너라운드가 된 기업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네리기라든가 유통을 통해서 실적을 냈지만 신약을 통해서 실적이 점프한 기업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 기업이 터너라운드 된 건 아직까지 제가 유의미하게 못 봤거든요. 기술 수출한 경우들은 있어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수출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일회성이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반환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면 그 실적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 주가가 내리는 요소가 되겠지만 그 실적이 들어왔 거라는 것 조차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바텀이다 라는 바텀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주주총회장에서 질문까지 대표이사에게 해주셨던 이익원 지점장 IQ에 대해서 바텀콜을 주셨네요. 바닥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팔리기 시작하는 국내 치매치료제 도네페지 패치제 이것에 대한 매출 발생 그리고 또 미국의 임상 등 임상 미국은 3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글로벌 임상의 재개에 따른 그런 임상 기대감까지 실적에 더해질 수 있을지 IQ어 국내 최초의 어떤 신약 순수 개발한 신약 바이오시밀러 아니고요. 순수 개발한 신약으로 발생하는 실적 이것으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관찰해보면 바이오주의 공부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바텍의 탐방 후기 들어볼게요. 네.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주가가 4배 정도 올랐었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때 주가가 4배 정도 크게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200억 300억 대의 매출액이 600억 대로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 점프를 했던 주요 원인은 동사의 자석 제품이 태블릿의 주요 포함이 적용이 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기존의 태블릿에 대한 수요 PC에 대한 수요가 가정당 하나가 아닌 개인당 하나 아빠가 재택근무할 때 하나 엄마가 하나 아들 자녀가 두 명 있으면 태블릿 두 개 이렇게 수요가 발생되면서 노바텍의 실적이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주가가 4배 정도 올랐은 상황이었죠.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의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신제품인 갤럭시 탭 S8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대비해서 몰뜬히 큰 걸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료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제품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석의 숫자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갤럭시 S22와는 다르게 태블릿 S8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판매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의 1분기, 2분기 실적은 지금까지 분기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동사는 갤럭시 폴더블에도 자석이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폴더블을 출시한다면 그 하반기에도 이런 매출 확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방산업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자동차 시장에서 들어갔고요. 2차전지 대보마그네틱스가 하는 장비가 탈철기죠. 탈철기 2차전지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탈철기인데 동사는 자석 분야에 산업용 자석 분야에 있어서 경쟁률을 확실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탈철기에 들어가는 탈철기 모듈 모듈 또한 지금 이미 테스트용이지만 납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전망이고 이 스마트폰 시장 외에서도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2차전지 시장에서 아직은 미미한 매출이지만 매출의 매출 다변화를 가져간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노바텍의 주가는 최근에 다른 2차전지 주처럼 조정받았다가 3월 중순에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지만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만큼 어떤 가불관계에 있는 관계지만 그중에서도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시즌에 주목할 종목으로 탐방해 오셨네요.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죠. 삼성을 고객사로 두는데 영업이익률 그 정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도 충분히 있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경과로는 특허 특허를 월등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자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히토르 수급도 중요한데 히토르 수급을 굉장히 원활하게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CR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 보시면 마진 굉장히 좋습니다. 30-40%의 영업이익률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까지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 노바텍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바이오 또 2차전지 관련한 종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도 양대지수는 상승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마감 잘 해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